이소홍 교수님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주차 보죠 경제론인데 보죠 우리가 이제 2단원이 경제론이라고 하는 거 경제활동이 뭐냐 그러면 수요공급을 얘기하죠 수요공급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뭔지 개념이 뭔지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뭐다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균형이란 건 같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져서 가격이나 양이 같아진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이때 상태를 균형상태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탄력성이 뭔지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가격과 양 중에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무조건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 탄력성이 크다 양의 변화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지 양이 많이 증가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된다는 건 커질 때는 양이 많이 커지고 줄어들 땐 양이 많이 작아지는 걸 얘기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뭐라고 한다 경기라 그래요 그 경제활동의 정도 수요 공급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이걸 경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호황이다 경기가 불황이다 침체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론에서 이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하고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난 공간에 균형이 이뤄질 때는 뭔지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기가 변하는 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게 이 단원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거의 뭐 한 문제씩 매년 나오고 이 탄력성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균형점 이동까지 포함해서 모든 단원 다 중요하죠 뭐 하나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고 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자 첫 번째 보죠 페이지 32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수요는 일단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양을 측정할 때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과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 있어요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을 뭐라고 한다? 유량이라 그러죠 유량 대표적으로 유량은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전에 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려고 하는 내가 일을 벌이기 전에 하려고 하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얘가 시험 문제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실제로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고 하는 마음 욕구를 얘기한다 이때 당연히 말이 없어도 구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매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가 이걸 유효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요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유효수요예요 유효가 생략되어서 표현되는데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효한 개념이다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개념이고 유량 개념이고 구입하고자 하는이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유효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요 그리고 수요량은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고 하는 최대 수량을 가장 많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얘는 이제 공급은 팔려고 하는 거죠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이때 당연히 유효한 개념이다 판매 능력을 갖추고서 팔려고 하는 거고 공급량은 팔려고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요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올 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틀리게 냈던 건 구입하고자 하는 이라는 말이 돼야지 실제로 구입한 실제로 판매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였고 자 두 번째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수백 번 얘기할 건데 자 수요 법칙은 일단 가격과 양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원인을 가격부터 출발해서 결과가 수요량으로 끝날 때 가격부터 시작해서 양으로 끝날 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관계 이 관계를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반대는 돼요 안 돼요 반대 안 사면 비싸진다 안 사면 비싸져요 싸져요 안 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아파트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이 반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수요 법칙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 비싸면 안 산다라는 반비례 관계를 얘기할 때 이걸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비싸면 안 사죠 싸하면 산다 그래서 모든 재화는 가격이 제시되면 무조건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모든 재화를 맞아요 물론 예외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재화가 들어맞는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제시되면 모든 재화의 양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법칙으로 수요 법칙으로 A가 비싸졌다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시장에서 B가 싸졌다 시장에서 B를 산다 C가 비싸졌다 C는 안 산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제시되면 양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자 수요 법칙을 보니까 비싸면 안 산다 앞으로 이제 수요 법칙이 뭔가요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건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법칙이 아니라 뭐부터 출발해서 가격부터 출발해서 사냐 안 사냐를 따지는 거예요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까지로 끝나는 게 이게 수요 법칙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얘기할 건데 세로축은 무조건 P를 쓰고 가로축은 Q를 써요 이때 P가 가격, 프라이스의 약자를 쓰는 거고 외워놔야 돼요 P는 프라이스, Q는 양을 얘기하는데 퀀티티의 양을 우리가 Q 앞글자 따서 Q라고 해요 그래서 P, Q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이걸 양, 가격 쓰면 안 돼요 모든 세계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으로 썼어요 화살표가 이쪽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그래프를 볼 때 P, Q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 가격이 커지는 거고 내려가면 가격이 작아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오른쪽 가면 양이 커지는 거고 왼쪽 가면 양이 작아지는 거죠 둘 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겹칠 수 있으니까 안목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 내려가면 하락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한다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한다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양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비싸면 안 산다에서 수요법칙에서 가격은 원인이고 안 산다라는 양이 줄어드는 게 결과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왼쪽 가냐 오른쪽 가냐가 사실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보죠 선이라는 건 점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게 섬인데 우리가 수요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우하향 모양이 돼요 우하향 왜 그러냐면 이 두 점을 연결할 때 두 점이 연결이 되려면 얘가 올라간 다음에 왼쪽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올라가면 비싸면 왼쪽 가니까 안 산다예요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를 곡선으로 표현하면 언제나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이 돼요 물론 반대로 얘가 내려가면 오른쪽 갈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싸면 산다 반비례예요 싸면 산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요를 T라고도 표현해요 디맨드라고 해서 외워야 돼요 앞으로 모든 함수식이라든지 기호로 쓸 때 P는 가격, Q는 양, 수요는 T 이렇게 얘기하고 공급법칙 보죠 판매하는 거니까 파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비싸면 팔아요 안 팔아요?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비쌀 때 팔아요 그래서 비싸면 판다예요 비싸면 판다니까 가격부터 시작해서 공급량을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항상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이때 비싸면 판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예요 커질 때 커지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관계를 표현한다면 얘가 두 점이 있을 때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에 양은 수요곡선을 얘기할 때는 수요량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공급곡선이 나타날 때는 이 양은 공급량이라고 의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이 갈 때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가야죠 비싸면 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면 안 판다 이렇게 되겠네요 싸면 안 판다 그러니까 커질 때 커지는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관계니까 당연히 모양이 무슨 모양? 오른쪽에 올라가는 우상향 모양이고 비례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려면 무조건 가격부터 시작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으로 끝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에요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대는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아니에요 비싸면 안 산다 이게 수요법칙 비싸면 판다 이게 공급법칙 비싸면 안 사니까 반비례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우하향 모양이고 비싸면 판다가 비례관계니까 오른쪽이 올라가는 게 공급곡선이에요 앞으로 이제 공급도 S라고 쓸 거예요 서플라이의 약자 그래서 이제 기호 외워놔야 돼요 P, 가격, Q, 양 D, 수요 S, 공급 외워놔야 돼요 D는 수요, 디멘드 S는 공급,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가장 중요한 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재화는 가격만 제시되면 살 거다 안 살 거다 팔 거다 안 팔 거다가 시장에서 어떻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가 비싸대요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B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공급량은 B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모든 재화가 가격만 얘기하면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수요법칙, 공급법칙 말이 없어도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가로 3번에 페이지가 넘어가서 33페이지 이건 외워야죠 우리가 이제 계속 외워왔던 거 1, 2, 1달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냐 저거냐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매년 두 문제씩이 보너스로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절양이냐 유량이냐 절양이 뭐다? 제자가 통부인이다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론에서 정부에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나올 때 간접 개입이 개발, 보조금, 정보 그다음에 투자론에서 할인법, 비할인법을 구분할 때 할인법이 순순의 현가 그다음에 금융론에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할 때 지분금융이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있었어요 매자닌 금융도 있었죠 매자닌 네 가지 전환사체, 신주, 인수권부사체, 우선주, 후순위대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거냐 저거냐는 그냥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유량과 절양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절양이 중요해요 이 절양은 일정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을 우리가 절양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가격 한번 보죠 가격 자 얘는 기간을 잡고 측정해야 될지 시점을 잡고 측정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고 나왔어요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어울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내려가는 추세죠 자 그러니까 기간을 잡고 가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가격은 현재의 가격이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2023년 1월 1일 날짜에 9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시점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정의를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개념이다 우리가 절양이라는 얘기는 시점을 잡고 측정해야 그 양을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암기 코드가 오른쪽 암기 코드가 있죠 제자가 통부인 외워놔야 돼요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이 통화량은 우리나라의 화폐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채, 빌린 돈이죠 당연히 같은 말 알아야죠 빌린 돈 빌린 돈을 타인 자본이라 했을 때 타인 자본 자 빌렸다는 얘기를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말 쓰니까 부채는 대부액, 대출액, 그 다음에 융자액, 그 다음에 차입액 다 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외워야죠 차입액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가장 이제 학자들이 많이 쓰는 건 부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자 그 다음에 인구는 인구수를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주택의 공급을 얘기할 때 주택 공급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이거 한번 먼저 보죠 유량에서 자 그러면 저량과 반대로 유량은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을 우리가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 우리 예전에 시험에 저량이란 말 대신에 스톡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스톡이라는 말도 나왔다 유량은 플로우, 흘러가는 거고 스톡은 창고에 저장해놓은 저장해놓은 재고를 얘기할 때 스톡이라는 말을 써요 자 저량을 스톡이라고도 하고 자 유량은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대표적으로 수입, 지출 사실 경제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들은 자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 포함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날 거고 자 수입, 지출 우리가 수입을 소득, 이익, 이득 다 같은 얘기에요 자 그리고 지출을 우리가 비용이라고도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지출이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 돈을 빌리면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빌린 대가로 줘야 되는 지출이 있죠 대가로 줘야 되는 지출이 뭐다? 이자, 이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아까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사고자 하는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기간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량 개념이고 우리가 수입도 연수입, 월수입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수입을 얘기하죠 임대료도 수입이죠 여기에서 말할 때 임대료, 토지의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하죠 이것도 토지 임대료도 월임대료, 연임대로 이렇게 기간을 잡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자도 마찬가지에요 월이자, 연이자 이렇게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거 이걸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고 얘기하죠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 대부분 중요한 개념은 유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거나 수요, 공급을 얘기하면 이건 유량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급을 얘기할 때 좀 더 해석할 게 있어요 학자들이 단기와 장기라는 말을 구분하는데 단기, 공급이라는 게 있고 장기, 공급이라고 있다 해보죠 학자들이 이제 단기와 장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기라는 건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 이게 뭐 단순히 얼마다 이렇게 정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단기에는 신축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는 절대로 신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만드는 데 부동산은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장기 공급을 얘기해야 신축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공급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더라 이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를 장기 공급 신축 공급 얘는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이 잡혀져 있는 자 근데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시간이 많지 않아도 현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가거나 주택 여러 개 있어서 시장에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죠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건 짧은 시간에 가능해요 가능하죠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공급이에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거 이런 주택 공급은 짧은 시간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기 공급은 뭘 얘기하냐 이건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거 쓰고 있는 중고를 뭐라고 한다 재고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재고 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재고 공급을 단기 공급이라고 한다 시장론에서 배우긴 할 건데 재고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답으로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답으로 나오진 않았고 유량 개념이라고 나오면 이건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을 얘기하는 거고 유량은 신축 주택 신규 주택 여기에다가 장기 주택 공급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머릿속에 해석하려면 신규라는 건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긴 시간 동안에 기간이 잡혀져 있는 유량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직 시험 문제 우리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기출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단순히 공급이라고 해서 유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재고 주택 공급이 나오면 이 재고라는 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본다? 단기 주택 공급을 얘기해요 단기 주택 공급 단기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이건 시점에서도 가능한 공급을 얘기하니까 이건 절양 개념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재고 나오면 재고가 절양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더 더 깊은 내용까지 해석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자가 통보이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수요 공급은 유량 개념이지만 절양 개념의 공급도 있더라 절양 공급은 시점에서 공급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걸 얘기한다 중고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고를 재고 주택 공급이다 재고 주택 공급은 시점에서도 가능해서 절양 개념이고 짧은 시간에 가능한 단기 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시작문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량 나오면 신규 주택 공급이고 장기 주택 공급이고 절양 나오면 재고 주택 공급이고 단기 주택 공급이다라는 거 자 여 하나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어렵게 응용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절양이 변하는 값과 연결되어 있으면 변하는 값이 되면 이건 유량 개념이에요 변하는 개념은 유량 개념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치라고 나왔어요 가치 자 그러면 여기에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기간이어야 돼요 시점이어야 돼요 가치라고만 나왔대요 가치 현재 현재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얘는 시점이니까 절양 개념인데 만약에 여기에 가치 상승분이라고 나왔어요 가치 상승분 가치가 10억짜리가 12억이 됐대요 그러면 가치가 2억이 올랐죠 그럼 가치 상승분 얘기할 때는 현재 가치 상승분이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2억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상승분이 나오면 여기에 기간이 나와야 돼요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절양이 아니라 얘가 변하는 값과 변동분과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단어가 되면 이건 유량 개념이 된다 자 그러면 인구수 나오면 절양이에요 유량이에요 인구수 절양이죠 근데 인구 변동분 인구 증가량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유량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5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지역에 현재 인구수가 45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절양이죠 그냥 현재 인구수니까 근데 A지역에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인구 증가량 나오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양 변동분 대표적인 예로 뭐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오거나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인구나 가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절양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유량 개념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제자가 통부인을 외워야 되고 제자가 통부인 두 번째 주택공급에서 재고주택공급이 나왔다 재고 나오면 재고 나왔으니까 절양 개념이고 재고라는 말은 나중에 시장론에서 얘는 절양 개념이고 재고 나왔으니까 이건 장기가 아니라 짧은 단기에서 일어나는 주택공급을 얘기한다 단기라는 말은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니까 신규 주택 신축 주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절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양으로 찍으면 안 되고 절양이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뭐가 된다 유량 개념이 된다 가치 상승분 인구 변동분 아마 3월 4월 모의고사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잘 봐야죠 절양이 몇 개냐 했을 때 인구 증가량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유량 되는 거예요 인구 나왔다고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자 가로 4번 보죠 자 개별 수요함수와 시장함수 이건 1, 2월 달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니까 좀 보면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일단 보죠 개별 수요곡선이란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곡선을 개별 수요곡선이라 하고 시장 수요곡선에는 시장에는 수요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죠 개별 수요함수가 합쳐져서 시장 수요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개별 수요함수가 합쳐져서 시장 수요함수가 되는데 한번 보죠 자 A라는 사람의 개별 함수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사람의 개별 함수가 있고 A와 B가 합쳐진 이제 A, B가 합쳐지면 시장이 됐다고 해보죠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A라는 사람은 100원에서 몇 개를 사냐면 3개를 샀어요 100원에서 3개 200원일 때는 2개를 샀고 자 B라는 사람은 100원일 때 이렇게 4개를 샀대요 그리고 200원일 때는 2개를 샀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자 얘가 시장이라고 해보죠 시장에서는 A, B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사요 100원일 때 3개, 100원일 때 4개를 사니까 1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산다? 7개를 사고 200원일 때는 총 몇 개를 산다? 얘가 2개, 얘도 2개니까 4개를 사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합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친 건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양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수요함수를 합쳐서 시장 수요함수로 바꿀 때는 뭘 합친 거다?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한 것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양은 세로축이다, 가로축이다? 가로축이죠 그래서 얘를 가로로 합쳤다 양을 합쳤다를 표현할 때 학문적으로 가로로 합쳤다 그래서 이걸 수평적 합으로 도출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수요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해서 시장 수요함수가 만들어진다 이 말 뜻은 뭘 합쳤다? 양을 합쳤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수요함수를 합치면 시장 수요함수가 되고 특징적인 걸 보면 잘 봐봐요 얘가 얘들보다 얘가 누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어요 시장이 되면 누워진다 곡선이 우리가 이따가 이제 탄력성을 배울 건데 시장 함수로 바뀌면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라고 하고 탄력성은 커진다 라고 얘기해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따가 이제 탄력성을 배우겠지만 수요곡선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수요곡선이 누워져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다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수요곡선 비싸면 안 산다라는 반비를 얘기하지만 세워진 것도 있고 누워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거 기울기 크기가 다른 이유는 이건 뭐 때문이냐면 탄력성 때문이에요 탄력성 이따가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3교시 때 자 그래서 세워지면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비 내리면 세워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그래서 세워진 게 비탄력을 얘기하고 누워진 게 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지면 비탄력, 비 내린다 누워지면 탄력적이다 얘가 세워졌어요? 누워졌어요? 누워졌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뀐 거다? 탄력적으로 바뀌었다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커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개별이 시장 아름수로 바뀔 때 바뀔 때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완만해졌다라는 건 세워지면 비 내리고 누워졌다라는 건 이건 탄력적으로 바뀐 거예요 탄력성이 커지는 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 개별 수요곡선은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곡선을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곡선을 합치면 시장 수요함수가 되는데 합칠 때 뭐를 합쳤다? 양을 합쳤다 양을 합쳤다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수평적으로 합쳤다 양은 가로축을 얘기하니까 수평적으로 합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치면 어떠한 개별함수보다 시장함수가 더 어때진다? 완만해지는 거예요 곡선이 완만해진다 완만해지는 건 탄력성이 커졌다 세워지는 건 비탄력, 누워지는 건 탄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지는 거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합치면 무조건 누워지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핵심이 나왔을 거예요 오른쪽 33페이지의 핵심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바뀌냐라는 건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난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와서 같이 한번 고민하면 제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만약에 개별 수요함수가 Q는 100-6Q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이런 개별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개별함수의 수요자가 두 배가 많아졌을 때 새로운 시장함수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할 때 두 배 많아진 거죠 두 배 많아질 때는 양이 변하는 거죠 두 배 많아졌으니까 가격이 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양이 변할 거예요 변하는데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Q에다가 Q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Q에 2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Q 앞에 얼마가 있어요? 6이 있죠 Q 앞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Q 앞 개수의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6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시장함수는 똑같이 P는 100-3Q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싶으면 찾아오고 우리 이제 이런 원리 알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알아서 다 풀어냈으니까 믿고 따르시면 돼요 개별함수가 시장함수가 될 때 몇 배 많아졌을 때는 Q에 N배가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별함수가 3배가 많아졌을 때 시장함수는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어디에? Q에 Q에 3분의 1을 곱한다 이 Q 앞에 있는 개수의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 2가 되겠죠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장함수는 P는 100-2Q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요 개별함수가 여러 배 N배 많아졌을 때 개별함수가 N배 많아지면 시장함수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할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한다예요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Q계수에 Q계수에 N분의 1을 곱한다 항상 모르고 그러면 무조건 Q를 찍어야 돼요 경제론에서는 Q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하니까 Q에 N배 많아졌다고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문제 보죠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왔대요 보너스죠 자 이런 시장수의함수가 있는데 시장수의함수라고 나왔지만 이 시장수의함수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의함수를 갖는다 시장함수이자 개별수의함수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수요자수가 2배가 된다면 2배로 많아졌대요 이럴 때 새로운 시장함수는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에 얼마를 곱한다 Q에 여기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4에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PE는 100-EQ 찾는 거예요 PE는 100-EQ 얘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보너스 준 거니까 뭘 원리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개별을 시장수의함수로 바꿀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어디에 Q에 기억해놓고 자 가로 5번 보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자 수요량이 있는데 이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죠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다 이때 변할 때 관계는 어떤 관계식이에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싸면 안 산다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수요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요량이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 변할 수 있어요 말이 없으면 정상제라고 봤을 때 돈 벌면 많이 사겠죠 시장에서 소비자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사는 양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게 가격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득뿐만 아니라 금리에 의해서도 변해요 가격 예상에 의해서도 변할까요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경제론에서는 이 두 개의 과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변화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구분해서 표현해요 가격에 의해서 물론 이때는 A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동일한 채와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는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PQ라고 했을 때 비싸면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싸면 안 산다 하니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꼴이 나타나는데 얘들은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뭐라고 할 거냐 이 변화를 수요의 변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과정은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중요해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얘가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소득이 변했다고 해보죠 소득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보죠 그럼 수량이 늘어져 줄 알아요 늘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론을 얘기하는 이 수요곡선에서는 여기에 가격과 양밖에 표현이 안 돼요 가격과 양만 표현되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는데 나머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소득만 증가했어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다 똑같아 가격도 똑같고 나머지 다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소득만 증가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소득이 증가했대 소득이 그럼 양이 증가해야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가야 된다 우측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 점이 우측 가야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득이 증가하면 200원일 때도 사는 양이 많아질 거고 100원일 때도 소득 증가하면 사는 양이 어때져요 많아질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 곡선 위로는 표현이 안 돼요 새롭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점을 만나면 만나면 곡선이 하나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라면 이 곡선 위에는 가격과 양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이 변할 때는 새로운 곡선을 만들어서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곡선이 이동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재화에 똑같은 재화 우리가 양이 중요한데 A의 양이 변했는데 A의 가격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라 그래요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에 의해서 이 관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죠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모습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모양이 전혀 달라요 이때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벌면 산다 안 산다? 산다 금리는 높아져야 사요 낮아져야 사요 낮아질 때 산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요일 때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사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예상해야 지금보다 미래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지금 사야 이득을 보겠죠 가격 예상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돼야 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건 수요법칙으로 배웠던 거예요 방향은 자 그런데 한번 보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경제학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 자체는 곡선으로 표현하는 건 가격과 양밖에 없다 보니까 가격에 다른 요인이 나오면 곡선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서 해당자와의 수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할 때 공급일 때는 공급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해당자와가 아닌 이외의 요인이에요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해당자와가 아닌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예요 자 얘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해당자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하나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수요의 변화 원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자 수요의 변화 원인이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해당자와의 가격이죠 그냥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해당자와의 가격이에요 임대주택시장에서 가격은 뭘 얘기할까요?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로 얘기하는 거죠 임대주택시장에서는 임차는 수요, 임대는 공급을 얘기해요 임대, 임차에 결정되는 가격이 뭐다? 임대로예요 그래서 임대로가 임대주택시장에서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가격 뺀 나머지 소득, 다른 재화, 가격, 인구, 금리, 가격, 예상 등등이 이거 하나 뺀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얘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얘는 곡선이 이동한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얘와 얘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얘는 곡선이 움직인다 곡선이 오른쪽 가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됐다 그러면 곡선은 우측 가는 거고 수요량이 감소하게 됐다 그러면 좌측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이런 지문도 나올 건데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때 중요한 건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향 좌하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요량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면 얘가 우측 가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측 가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마치 얘를 보니까 어떻게 간 것처럼 보여요 우상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우상향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도 써요 좌측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마치 이 모습을 보니까 좌하향으로 움직인 것처럼도 보이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지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말 나오면 상이다 하다 이런 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측이다 좌측이다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지면 되지 상이다 하다 이게 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곡선이 이동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곡선 이동할 때는 우측이다 좌측이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고 물론 지문에서 우상향이다 좌향이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곡선이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면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우측이냐 좌측이냐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얘는 중요해요 이제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 얼마든지 많아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으면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두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곡선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일 때는 곡선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 좌상향이거나 우하향으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 얘가 만약에 방향이 나온다면 이 방향은 중요해요 새롭게 나온다면 출제자란 무조건 답으로 쓰려고 내는 거예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좌상향이나 우하향일 수밖에 없어요 비싸면 안산대요 비싸면 안산대 안산다가 중요한 거죠 안산다 비싸면 안산다 오른쪽 가야 돼요? 왼쪽 가야 돼요? 안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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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야죠 근데 왼쪽 아래에요 왼쪽 위에요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비싸면 안산더라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비싸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곡선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사하니까 좌상향으로 움직인다 싸면 산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럼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싸면 산다니까 오른쪽 가야죠 오른쪽 얻을게 우하향으로 간다 이때 얘 방향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속이려고 낸 거고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곡선이 이동했다고 나오면 우측이다 좌측이다 이걸로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기까지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온다라면 요즘 새로운 문제가 가끔 한두 개씩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30회 이후부터 새롭게 나온다라면 얘가 중요하다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좌상향 아니면 우하향 이렇게 안산다 그러면 좌상향 산다 그러면 우하향 무조건 우리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볼 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해요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 자 나머지 한번 해석하기 전에 중요한 거 오른쪽 페이지에 35페이지에 대체제와 보완제 한번 구분해 보죠 이건 뭐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예요 100% 이 문제 단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연관 지어서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을 텐데 자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를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하라 그래요 비슷한 재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비슷한 거에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럼 참 있을 대체제가 뭐예요 처음처럼 비슷한 거예요 만족이 비슷한 거예요 효용이 효용은 만족이라 그러고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얘기하고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라 그래요 서로 도와준다 샤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샤프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치약과 칫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면 대체제와 보완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건 뭐냐면 비슷하다 도와준다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두 재화가 있을 때 관련성이 있는 재화의 관계가 있어요 관련성이 있다 이때 관련성이 있는 재화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관계는 더녀 다른 상관이 없다면 관련성이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관련성 있는 재화가 비슷한 재화 아니면 도와주는 대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소주 한 병을 먹고 싶어요 근데 참이슬을 먹고 싶는데 참이슬이 없어 얘가 없어 얘를 못 샀으니까 대신 뭘 사요 처음처럼을 사겠죠 대체제는 안 살 때 다른 걸 사는 것이 대체제예요 안 살 때 사는 게 대체제다 근데 보완제는 간단하죠 샤프를 사면 뭐도 사야 돼 샤프심도 사야 돼요 살 때 사면 보완제예요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인 거고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고 안 살 때 사면 대체제예요 이게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보완제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살 때 사야죠 대체제는 서로 비슷한 거니까 하나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살 때 안 사거나 이걸 못 샀다라면 대신 비슷한 거 다른 걸 사야 되겠죠 안 살 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할 때 두 제와의 수요량의 변화가 반대면 안 살 때 샀다 또는 살 때 안 샀다 그럼 두 제와는 뭐다? 대체제예요 자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두 제와의 수요량의 변화가 똑같다라면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샀다 서로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무슨 제와? 보완제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면 A 제와를 안 살 때 B 제와는 샀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두 제와는 무슨 제와? 대체제예요 안 살 때 샀으니까 A를 안 살 때 B도 안 샀대요 안 살 때 안 샀으니까 무슨 제와? 보완제예요 그래서 A, B는 이때는 대체제고 이때는 보완제라고 하겠죠 이렇게 내면 너무 간단하니까 출체제는 얘를 속여놓고 얘를 시작해요 자 얘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A가 비싸졌더니 B를 샀대요 A가 비싸졌어 A가 근데 B를 샀대요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샀을까? 서로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이제 무슨 관계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안 사냐 살 때 사냐 이걸 따져봐야죠 그러면 무조건 모든 제와는 가격이 나오면 산다 안 산다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법칙 A가 비싸졌으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A가 비싸졌으니까 A 안 산다 A 안 살 때 B가 산 꼴이 됐네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A가 비싸졌을 때 시장에서 B를 안 샀대요 A 비싸졌더니 B를 안 샀다 A가 비싸졌는데 왜 시장에서 B를 안 샀지?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라 그랬어요 A가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죠 무슨 법칙? 수요법칙 A가 비싸니까 A를 안 샀다는 거예요 A를 안 살 때 B를 안 샀죠 얘가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제안은 무슨 관계? 보완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할 때는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하면 보완제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 이렇게 얘는 수요가 나왔어요 그럴 때 대체지냐 보완제냐고 나오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A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로 바꿔줘서 얘를 비교하는 거죠 두 제와를 이렇게 해서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가로 6번에 보니까 우리가 가로 5번에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배웠는데 가로 6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 나오고 나왔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수요의 변화 요인 그럼 여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요인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가격 그냥 가격이 아니라 해당 제화의 가격 그 제화의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 제화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이것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있죠? 근데 이건 해당 제화의 다른 제화예요 전혀 다른 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화 얘는 해당 제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얘는 해당 제화가 아니라 다른 제화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니까 곡선 이동하겠네요 맞아요 곡선이 이동하겠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고 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대요 산다 안 산다? 산다 자 이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면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마음만 변한 거예요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격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미래보다 높은 거예요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가격이 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면 산다 안 산다? 산다 비싸게 생각하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변화는 다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묻고 있는 거 이자율이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했다 그럼 대출받기 쉬우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곡선이 우츠로 가겠네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죠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LTV DTI가 상향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택을 살 거다 인구 많아지면 사는 양이 더 많아지겠네요 나머지는 체크했어요 다 알고 있고 이제 예를 해석해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이 올랐는데 대체제의 가격이 대체제래요 다른 재화가 다른 재화가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지금 얘는 말이 없어도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 재화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그럼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졌대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다른 재화를 산다 안 산다 얘가 비싸면 안 산다죠 안 산다 다른 재화 안 산다예요 그런데 다른 재화와 해당 재화는 무슨 관계? 대체제래요 얘 안 샀으면 해당 재화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해당 재화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지금 궁금한 건 해당 재화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묻는 건데 다른 재화 가격이 나왔어요 이때 다른 재화가 대체제라고 나온 거예요 다른 재화가 비싸졌으니까 다른 재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가 비싸니까 얘 안 사지 다른 재화가 비싸니까 다른 재화 안 사지 그런데 대체제래요 안 살 때 사는 관계가 무슨 관계? 대체제 해당 재화는 뭐 한다? 산다 해당 재화는 우측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해석해 볼 거고 공급의 변화 요인 보죠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은 이제 만드는 거니까 한번 보죠 원자재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공급의 증가 공급자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대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대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은 비싼 거에요? 싼 거에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대 그럼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쌀 때 팔아야 돼? 쌀 때 팔아야 돼? 비쌀 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깨 잘 봐야 돼요 아까 수요는 어땠어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수요가 증가했죠? 공급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파는 게 증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사는 거고 내가 파는 사람 입장이라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나중에 팔아야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예상이 수요와 공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까 수요일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증가했고 공급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증가하는 거예요 잘 체크해놓고 규제가 완화되면 증가하겠고 기술 향상되면 증가하겠고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짓을 거니까 증가하겠고 공급자 수 증가해도 증가하겠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생산요소라고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한데 뭔가를 만들 때 필요한 생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제 대표적인 생산제 딱 세 가지를 뽑자라면 뭐가 있을까요?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가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생산요소예요 노동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비를 얘기할 때는 인건비, 토지가 필요하겠죠? 생산요소, 토지가 될 수도 있죠 주택을 만들려고 하는데 토지 가격이 싸졌어 그러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야 줄어요 늘겠죠? 원자재 가격이 싸진 거죠 이때 이제 자본은 주로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재, 자재에 대한 자본 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 인건비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가 대표적인 세 가지의 생산요소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자, 8번 보죠 가로 8번에 자, 토지에 우리가 배웠던 거 토지에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고 나왔어요 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무슨 성? 부증성이죠 눈에 보이는 토지양을 늘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공급 곡선을 그린다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 곡선은 이런 곡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양이 증가한다라면 수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했지만 얘는 가능했어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이죠 용도가 다양해서 뭘 할 수 있다?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릴 수 있더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양이 갈 수 있어요? 양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기본적인 공급 곡선처럼 오른쪽에 올라가는 기본적인 공급 곡선이 되는데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수직선이 돼야 돼요 이 수직선을 완전 비탄력 우리가 세워지면 비탄력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4개 한번 풀어보죠 칠판 보면서 같이 풀어봐요 1번에 유량의 변수가 몇 개냐 유량은 무수히 많아요 안 배운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분해 놔야 되냐면 저량을 없애야 되겠죠 저량을 먼저 없애보죠 저량 제, 자, 가, 통, 부, 인 재고 있어요? 재고 재고 없고 자 자, 자산 얘 없애고 자본 얘 없애야 되겠죠 붙어져 있는 게 변화되는 거냐만 우리가 주의하면 돼요 변동분이 붙어져 있느냐 그런 거 없으면 다 저량이에요 제, 자, 가 있어요? 가 가격 가격 없죠? 이건 가격이 아니라 가게 소비 얘기하는 거 소비가 중요하죠 제, 자, 가 통 통화량 있죠? 통화량 부, 부채 부채 없고 인, 인구수 없네요 그럼 세 개가 저량이고 나머지 유량을 생각한다면 유량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수요와 공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은 수입이에요 소비는 지출이에요 그렇죠 수입과 지출이고 공급 맞죠? 여기 신규주택 공급이니까 얘는 뭐다? 유량 개념이다 만약에 여기에 재고주택 공급 나오면 저량이다 저량이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죠 그래서 유량은 세 개 저량은 세 개 유량은 세 개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렵게 나와서 정말 모르겠다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짝수로 나오면 반반이 대부분 80% 이상이 반반으로 답을 썼어요 여덟 개 나오면 항상 답이 네 개 뭘 내든지 간에 여섯 개 나오면 세 개 이게 80% 이상이에요 그냥 정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찍어라 정 모르겠다 그러면 배운 걸로 나왔다면 맞아야 되고 출제자가 정말로 안 배운 걸 막 무수히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열 개를 줬대 이때 저량이 몇 개냐 안 배운 게 많아 그러면 반반 찍으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건 뭐 합격과 관련 없이 출제자가 그냥 고난이도의 문제로 낸 건데 그때 혹시 맞을 확률을 높이려면 그래야 된다 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라고 나왔네요 얘가 중요하죠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 비싸면 판다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 비싸면 판다 이렇게 나와야죠 공급량이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옳은 걸 찾으래요 수요량일 때는 비싸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맞는데 공급량 나왔으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잘 보라고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이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은 맞는데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 예상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대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은 수요량의 변화의 오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야 되고 얘는 가격이 변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예상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 한번 해석해 보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산다 안 산다 올라갈 거를 예상하면 사고 내려갈 거를 예상하면 안 사죠 맞아요 내려갈 거를 예상하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산다 안 산다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4번에 대체제인 단독주택가게 오르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얘는 아파트가 지금 얘가 해당자와 인 거예요 원인은 다른 제와 가격이 변한 거죠 대체제 관계인 다른 제와 가격이 변한 거죠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려면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해야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다른 제와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죠 그러니까 곡선 이동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수요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맞느냐 따져봐야죠 자 단독주택가게 올랐대요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대체제이라고 했으니까 안 살 때 산다 얘는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4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 꼼꼼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에 보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원인이 소득이니까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제와의 가격밖에 이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 수요량의 변화면 곡선 위에서 수요의 변화면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경제론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하는 거 3번 보죠 자 25회 나와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아파트 시장에서 곡선이 이동했대요 곡선이 그럼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해당 제화는 뭐다 해당 제화가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원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곡선 이동했어요 그럼 수요의 변화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아파트 가격을 뺀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 곡선이 이동했다 근데 얘가 좌측으로 이동했대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는 거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라는 건 아파트의 수량이 줄어드는데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줄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인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럼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거 뭐예요 아파트의 가격 해당 제화의 가격 변화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얘 먼저 제껴놔야 돼요 이 문제 그리고 좀 더 또 응용 문제는 뭐냐면 수요를 얘기했어요 수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이건 수요와는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생산요소 공급자 수 생산기술 이런 건 다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예요 생산요소 가격 또는 공급자 수 또는 생산기술 얘들은 공급과만 관련 있어요 공급만 관련 있다 수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나오면 공급과 관련됐으니까 이런 건 공급과만 관련 있지 라고 떠올리기만 하면 돼 이런 건 뭐 딱히 외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요와 관련 없고 공급과만 관련 있으니까 얘를 제껴야 돼요 여기에 공급자 수나 생산요소의 가격이나 생산기술 같은 거 나오면 공급과만 관련 있으니까 제껴놓고 이 문제 포인트는 이 두 개를 제껴놓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제껴놓고 이거 뺀 나머지가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요인인지 따져보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곡선은 우측 갈 거고 인구가 줄면 수요가 감소할 거고 선호도가 줄면 인기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금리가 내리면 대출을 받기 쉽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겠고 이 네 개는 당연히 알아요 얘를 찾아야죠 보니까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아파트가 아니라 대체 주택인 거예요 대체 관계인 다른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이 싸졌으니까 얘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예요 얘를 샀다 그런데 얘과 아파트가 무슨 관계? 대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대체제니까 얘를 샀다라면 아파트는 안 산다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이거 찾는 게 이 문제의 답을 결정하는 거였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떨까요? 보안제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안제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 보안제라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와 보안관계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얘를 산다 안 산다 비싸졌으니까 얘를 안 산다 그런데 얘는 아파트와 무슨 관계? 보안관계예요 보안관계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보안제니까 아파트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몇 개?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의 포인트 다시 한번 보면 아파트의 곡선을 이동시켰으니까 아파트의 수량이 변하는데 곡선이 이동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된다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아파트 수량이 줄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수량을 줄게 하는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을 찾아라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공급과 관련된 건 제껴놓고 아파트 가격 변하는 건 수요량이 변하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것들을 수량의 증가냐 감수냐 해석하는데 이때 대체관계의 가격이 하라겠으니까 얘가 싸졌으니까 얘를 산다 얘를 샀다라면 대체관계인 아파트를 뭐한다? 안 산다 얘 샀으니까 안 산다 대체관계는 살 때 안 산다 안 살 때 산다 이런 재화의 관계죠 네 번째 보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응용 문제로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운 유형이었고 32회 때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래요 이건 우리가 균형의 이동에서 좀 배우긴 하겠는데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일단 보죠 수요가 감소하면 이후에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맞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락 맞아요? 이거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죠? 네?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우린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수요량이나 공급량에서 가격 얘기한 거죠 이건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그러니까 수요가 줄 때도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늘 때도 가격은 떨어져요 안 사면 가격 떨어지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이것들이 여기에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얘를 생략해 놓고 가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떨어질 거고 공급이 늘면 가격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들은 이 수요와 공급을 수요는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죠 건설, 노동자, 임금이랬대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과 관련 있는 거죠 임금이 올랐대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급은 감소시키겠죠 얘 요인은 공급 감소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돈을 벌었대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면 많이 사겠죠 그럼 얘는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라고 나왔어요 아파트가 재환대 아파트 공급을 얘기하는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토지, 생산재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 요소 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원자재가 비싸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대체 관계인 주택의 수요가 줄었대요 지금 해당 재화가 아니에요 대체 관계인 얘를 안 샀다는 거죠 그럼 해당 재화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없어도 항상 해당 재화가 관심 있는 그 재화지 다른 재화가 아니에요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으니까 이 안 사면 해당 재화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공급이 건설업체니까 공급자 수죠 공급이 증가 아파트 선호도 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는 사냐 안 사냐를 얘기하는 거죠 줄었으니까 수요가 준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원인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얘기해줬어요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해야 가격이 떨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건 뭐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공급이 늘어나는 게 가격을 낮추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인데 이걸 하락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수요가 늘 때 줄 때 줄 때 또는 공급이 어떨 때 늘 때 이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느는 걸 찾아라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수요 주는 건 몇 개 하나 공급 늘은 건 몇 개 하나 그래서 답은 두 개 이렇게 총 두 개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32회 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요인에 의해서 수요나 공급이 변화가 될 건데 문제에서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찾았으니까 수요를 줄게 하거나 공급을 늘게 하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수요 공급이 어떻게 변할 거다를 해석해서 수요 주는 거 공급 느는 거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답은 2번 이 문제는 요약집에 있는 문제는 여러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 기출 문제를 놓은 거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다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쉬었다가 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